10월 5일,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. 34명의 신입직원들이 2주간의 교육을 통해 공사 직원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. 본사에서 진행된 직무 교육 및 CEO 특강, 생산에서 공급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본부 현장 교육, 마지막으로 대전 정신보건시설 우리누리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끝으로 신입직원 교육을 마쳤습니다. 앞으로 공사를 빛낼 멋진 직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.